마산어 시장 바로 옆 학교에 다니신대요. 근데 실력도 좋고 또 가까이 살고 그러시는 분인데요. 랩을 얼마나 잘하실까? 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음악하고 있는 미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산어 시장에서 가까이 살고 계시면 어떻게 마산어 학교에 다니세요? 아니요. 혹시 방송 출연하신 적은 있으세요? 제가 방송 출연한 적은 아직 없고 이 방송이 처음이라서 오늘 아주 열심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퇴근 노래자랑. 죄송합니다. 군녀 노래자랑. 군녀 노래자랑에서 어떻게 보면 첫 데뷔를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선곡은 어떤 곡으로? 제가 제시의 어떤 엑스라는 곡을 부를 건데요. 혹시 제가 조금만 말을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를 장르가 힙합이라는 장르에요. 그래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손 이렇게 한번 다 같이 들어볼까요? 손 이렇게 들고 위아래로 흔들어 주시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시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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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여기 마산어지자. 오빠 뭐야. 우리 오빠 뭐야. 한잔, 한잔. 하하.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m a different time of beast I'm a different time of beast, beast, beast I'm a different time of beast, but it's okay 화장은 좀 더 진하게 난 타고난 기집애 뭔가에 끌리지 해시태그 일상 데일리 I'm so good and being bad 난 그런 날 자랑해 Driving you crazy I know you're hypnotized I can see it in your lies Yeah, 너와 다르다고 틀린 건 아냐 Yeah, 한단하지 마 인생 모르잖아 Oh, I ain't gonna be the one Better one just for you So 놀라지 말아 선수끼리 왜 이래 So you're when they wanna test me 내가 어떤 your god 같아 Hey, 요런식은 Oh Do you really wanna 내가 어떤 your god 같아 Fashion은 살짝 야하게 내 태도는 좀 더 과하게 널 비해 난 매워 남의 대충 배워 I'm gonna be the one Better one just for you So 놀라지 말아 선수끼리 왜 이래 Do you really wanna test me Do you really wanna test me 내가 어떤 your god 같아 Hey Feel so good, good to be alive I'm a monster, every rock star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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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ck with me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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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so good to be alive Feel so good, I'm the biggest, octobet Bring it back, I'm a monster, every rock star 너무 놀라서 마이크 듣는 거 같아 Yeah, that was very good Yeah, yeah 자, 과연 과연 정수는요? 92.356 와 만족하시죠 네 점수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앞으로 꿈이 어떤 것입니까? 네, 저는 더 더 유명해져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게 꿈이고요 오늘 저랑 함께 소통해 주셔서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와 멋있다 자,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프리미엄 한우구이 세트 한우다 한우다 축하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우리 미래의 우리 창원을 대표하는 스타 기억하세요 나중에 스타 되면 굿녀 노래들아 나가서 한우구이 탔다고 얘기해 주세요 예 못 들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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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